당신의 기억력을 20대로 뉴로하모니 무료체험단 모집 안녕하세요. 파낙토스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를 소개합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뉴로하모니 무료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는 105만 명에 이르고 경도인지장애는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억력을 올리는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뉴로하모니로 여러분의 기억력을 20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0만 건이 빅데이터와 300여 편의 논문으로 검증된 뉴로하모니는 세계 최초의 AI 뇌파 조절 기법을 통해 여러분의 뇌기능을 최적화해줍니다. 파낙토스 서울 본사에서는 무료체험단을 운영하며 이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하셔서 기억력 향상을 경험해보세요. 체험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본사로 연락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2-2051-1380입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기억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준비가 부족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특별한 기회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체험단 참여로 기억력의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